일단 저희가 홈에서 무항동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전반부터 앞에서 좀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하려고 했고 일단 후반에 이렇게 기회가 와서 골을 넣게 돼서 그리고 또 멋진 승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결과는 안 되었나요? 승리부터는 아직 드라마에 대해서는 과목할까요? 글쎄요. 마지막까지 저희가 해야 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16강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